Om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 , 좋아요 !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 너무 맛있어 그리고 또 매운 양념장에 넣어서 먹습니다 이것은 과일에 넣어서 먹으러 가고 싶어요 이 식감은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먹으러 가고 싶어요 이 식감은 너무 좋아요 이 식감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이 식감은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biggest 맛은 손이 조금 쪄게 먹는게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 맛은 나의 맛은 약간質감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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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맛은 맛은 너무 맛있어 찹쌀떡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양념이 너무 좋아요 고소해요 뼈는 고소해요 뼈는 고소해요 뼈는 고소해요 치즈볼 바삭바삭 쭛쭛쭛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마시멜로우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 초콜릿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